첫 곡은 데뷔곡인데 이 오빠 뭐야 라는 곡인데요 김범용씨한테 하는 얘기입니까? 이 오빠 뭐야? 이 오빠 뭐야? 좋아한다 김범용씨 좋아해요 괜찮으시대요? 이 오빠 뭐야? 알겠습니다 요요미씨의 첫곡 이 오빠 뭐야 이거 마이크를 하라고 할уж desarrollo? 이 오빠 뭐야? 이 오빠 뭐야? 이 오빠 뭐야? 네 이 오빠 뭐야 이 possiamo 자고 타고 자고 끌지만 이 오빠 너야 이 오빠 너야 처음부터 나에게 가버렸네 아깝다 따라오는 척은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두근두근 울렁되게 자꾸만 내게 다가오는 거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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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다가오면 소리친다 소리쳐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문 떼고 타고 자고 끌지만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처음부터 나에게 가버렸네 매일매일 고연이 성나길래 다가오는 이 오빠 뭐야 오늘만은 내가 생각난다 몰라 몰라 나도 몰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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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다가오면 소리친다 소리쳐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눈 떼고 타고 자고 끌지만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나 처음부터 나에게 가버렸네 나 처음부터 나에게 가버렸네 나 처음부터 나에게 가버렸네 한 번만 더 다가오면 한 번만 더 다가오면 넘어간다 넘어가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눈 떼고 타고 자고 끌지만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처음 다 나에게 가버렸네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눈 빼고 다가오 차도 끌기만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처음부터 나에게 푹푹푹푹푹 까버렸네 이 오빠 뭐야 아 노래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느낌은 달라지네 느낌 너무 다르네